자, 오늘은 어떤 소포스로 상대방을 깜짝깜짝 놀래게 할까요? 대전기로 보시면 베베 승리냇했고 자, 뭘 해볼까? 제가 정말 재밌게 했던 문도 소포도 좋은데 문도! Q짤짤 계속하면 아프죠 선정력이 형상 가지고 뭐들이 갈까? 솔직히 그것도 좋아요 나소스, 이나소스트, 이나소스 AP나소스가 정말 좋은데 베이가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쓰레기 됐어요, 이제 베이가 베이가가 세계 최고였는데 나한테 있어서 베이가는 그는 나에게 있어서 영웅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야, 사피가! 야, 사피가! 너 바람이 날아! 아냐? 나 소폿이다! 감히 어디서! 야! 지금 감히 어디서! 아니... 대... 저... 뭐래? 네? 뭐래, 쟤? 뭐라는 거야, 쟤? 저 스폿 할게용 사피님, 저 스폿냥 사피님, 쓰레시 저 주세요 빨리 바꿔, 쓰레시 쓰레시 픽하게 주세요 야! 야! 이런 개망나니가! 야! 이 새끼가 지금 간바? 간반대, 야! 님만 맨날이야, 휴! 뒤질래? 뒤질래? 야! 아주 개망나니가! 영광스러운 진화에 동참하라! 빅토르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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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지 자꾸만 기저 먹저부터 울컥거리는게 뚝지 지금 상대가 카타서포스 일리는 없어 정말 핵찌꺼르기거든 정말 핵 노답찌꺼르기 거든요 자 빅토르 갑시다 그 속에 지질자는 못낸 놈 왜 난 너에게 조언도 난 사람이 될 수 없었니 디안의 한탄 속에 단탄 속에 왜 난 떠나가던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이만한 수밖에 없던 자책 속에 마신 마켓 알아야 했어 너의 이기적인 가슴이 너무 컸다는 걸 자 수고자 이게 이 이 이 먼저 갑시다 오케이 직접 그어주고 오케이 영광스러운 진화회 통참하라 자 수포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문 도둑검 사준 다음에 딱딱딱 오케이 완벽합니다 자 적절하게 갑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부터 올리죠 이거 마공학부터 올리죠 마공학부터 올리죠 마공학부터 올리죠 영원을 진화한 것 야 진짜 리알 빅토르 안급 어? 빅토르 안해 빅토르 안해 안해? 빅토르 안해 응? 이름을 위성을 내가 절대 더럽히지 않을 것이여 illed by 우리 내 마이 원 딜 야 와라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딸근을 키우는 방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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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이 씨발라마 갑시다 가자 너 집 좀 갔다올게요 체력이 없으니까 뭔가 시무럭하네요 야 갱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경치 먹는다 오케이 경치 먹는다 버텀 만세 3청에 안그럼 안그럼 가만히 있겠다 어? 야 나 가만히 있었는 글썽이는 두 눈에 맺힌 내 저량한 모습이 이리 불쌍한지 여유 리시 해드릴게요 리시 해드릴게요 리시 해드릴게요 줘아 창칭 점 찌익 그렇지!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어허 어... 죄송하단 어... 아 진짜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더요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어... 정말입니다... 아휴 오오... 착찍! 쳐압! 흐흐흐흐하하하하하 보았느냐? 느꼈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찌익! 탓! 탓탓! 안녕히 계세요 contro 찌익! 찌익! 좋았어 호두호두호두호두혼냔 harass 하하하하 마나가 없네 개지바 이겟!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내가 내가 미안해 아니 나 진짜 진짜 가만히 놔뒀거든 나 마우스 가만히 놔뒀어 여기서 왔다갔다 했는데 정말 아실거에요 여러분들 저 마우스 냅뒀는데 이렇게 된거에요 오케이 이거 2섬마죠 2섬마 채팅 쓰고 있었는데 아 저 똥쟁이 새끼네 저거 팔로란 아이씨 괜찮아 그럴 때도 있답 그렇지 CS 적절하게 잘 먹고 음 좋아요 자 레벨업하면서 나 빅토르 슈퍼 진짜 야 나 빅토르 슈퍼 진짜 한번 연구해볼게요 나 빅토르 슈퍼 좋거든요 얘 폭디도 장난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디눌도 좋고 짝 좋아 내가 지금 만화가 없어 내가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절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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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님 절바라 힘내 내가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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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미안해 정말 탈로는 쓰레기네 탈로는 뭐하냐 그치만 화이팅 좋아 딜해주고 힐링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직독의 다리 뭔소리야 어 뭐야 어 나 방금 방금 어떻게 된거지? 방금 나 전멸 어떻게 썼지? 전멸이 상태가 꽤 괜찮아요 빨간색은 나중에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멸이 안타까웠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거에요 우리 부회생비서가 정말 잘하거든요 야 화룡과 리.. 화룡과 이쁘다 캬 CS라인 오 약간 레벨에서 약간 딸리나본데 자 맞고 오케이 야 나왔어 이게 혼두대 폭풍 나오면 얘들 딱 음 오케이 솔직히 이거 궁 좀 쓰레기인데 그쵸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샤샤 좋아좋아 우리팀 희망좋아요 탐 누가 이겨요 리븐 이겨요 방금 뜨거운 리븐 이긴줄 알았는데 섹시한 리븐 이긴줄 알았는데 뜨거운 리븐 이겼네요 안데 비.. 비등비등하네요 뭐 흐에에에 맞쩌 쩔어쩌 좋아 모독에 이렇게 해주고 다시 언델 면 치킷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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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 디뎠다 야 나 레베 6 찍으면 너 그냥 바로 죽는거야 골로 가는거야 알겠어? 그렇지 알겠냐구 와 짜다 핑하를 박네 이런 이 핑크스러운 녀석 에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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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깐요? 죄송합니다 어 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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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 온다 좋아 좋아 오우 좋아 잘해 나 잘했어 오우 나 좀 잘했어 방금 그쵸? 방금 좀 잘했어요 이쿠 이쿠 소리 들리고 조심하십시다 응 카사린 아직 레베 6이 아니라서 곧 6 찍을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상대가 못했어요 아니 이왕 내가 우리가 잘했다고 좀 해주시면 니가 던 내세요 이 던 이새끼 아닙니다 와드 박아주고 오오오 오케 야야야야 뒷도어어어어어어어 이 이름 이 이름에 먹모를 칠하지 않을꺼야 먹질 안할꺼야 응 그래 어 살짝 위엄 어 이거 이거 다이브강 다이브강 어 어 괜찮아 어 어 불승비서가 약간 어 상대방도 잘한가봐 상대방도 팀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네 괜찮아 이거 랩에 욕짓는 순간 게임은 괜찮아져 아 좋아 자 바텀은 먹으면서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오쥐잇 야아아아아아 야아 야아아아아 야아아아 아깝군 치키 그쇼 잘했지? 야 솔직히 나좀 잘했다 나는좀 잘했다 어 일로 오? 야 잠깐만 뭐야 얌 좋아 적절했구 얌 바로 또 사주러 갑시다 바로 사주러 갑시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잇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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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안갈래는데 안갈래는데 아씨 아 안갈래는데 아이 아 형 왔다 형 왔다 어 형 데미지가 살짝 쏠쏠하거든 함부로 못 갚을 정도야 지금 저 쌍년 음 쌍짱개짱개짱개짚에 조심하게 만들자 오오 오 그렇지 봤지 봤지 야 데미지 좀 그윽하다 야 데미지 좀 괜찮다 야 그치 그쵸 야 데미지 좀 괜찮은데 이거 그쵸 야 데미지 좀 괜찮은데 이거 싱개짱개짱개짱 크 그렇지 어 어 네 이게 으아아아아아 desen교 대치 안다아아아아아! 어 어 어허허허허 안다! 안다아아앙! 우와아! 어 그렇지 탈라나 탈라나 탈라나! 탈라나! 자샷! 야 뻘궁 좋아 야! 오우야 나 살았어 오 우와아 우워 우와 하아 야 빅토론 이런 솔젤한 재미가 있구마아잉 으어우 좋아 이거 지금 약간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살짝 어떻게 살고 있는거야 얘들이 자꾸 바텀에 와서 거의 대주는 식으로 가고 이렇게 드러내 자 이제 E 들어갑니다 E EWQ 좋아 이 정도는 병신 아 개 헥토새끼 뭐야아! 오 오샷 저 빅토로 보고 한 말 어 방금 빅토로 보고 빅토로 보고 한 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자 오케오케 흫흫흫 안돼 미안하다 얘한테 아이 되게 미안하다 아휴 어? 아 우와 야 리본이 잘한다 어? 으아악 크아 리본이 잘하네 응? 응? 리본이 잘하네? 응? 망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빅토로완 이거 죄송한데? 빅토로완이 넘어져서 한 다섯바퀴 구를 구를 법한 또 얘가 더 잘해 야수호가 야 왜 안도와줘? 쓰읍 큰일났네 이거 꺼! 꺼! 멈춰봐 씨발라마 멈춰봐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으아! 하아 허아 살았다 휘우 빅토로완이 죄송합니다 야 야 이거 뭐 처먹고 하고있어 조아연 자 야 누가 한번 뛰어서 들어가와 내가 이거 W로 막을게 버트 윽 또 극 거 어떡해 폭탄이 파괴됐대 어떡해 아 이거 우리 팀이 좀 못H easy 아아이구 우리팀이 개망이네 진짜 Mur 어 이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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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피했네 그래 야 우리팀 못한다 야 지금 원디랑 어 자르반은 잘하고 있고 아니야 너 졌어 리븐 너도 졌잖아 솔직히 어 미러전에 자르반은 제일 잘했어 자르반이 자르반이 제일 잘했어 야 쏠킬이 중요하냐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안되겠습니다 이거 안할랬는데 이거 샀다 가자 자르반씨 함께 움직여요 자르반씨 함께 움직여요 여기서 막해 여기서 막아 막아 아휴 망해 망했네 이거 뿌옇 좋아 근데 이거 완전 그건데 AI 수준 감히 내껄 막아 샹노새끼야 뒤졌다 도완중 무소서 못 건드렸고 어 오우씨 미칫 실드량 미쳤는데 기다려봐 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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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미쳤냐 안녕히 계단 헤헤 야 이거는 상대방 상대방 리본이 잘했다 우리 리본 개똥찌끄래 이 새끼 아휴 라고 말하면 아휴 야 이거 솔직히 리본 자르반 한거 없어 자르반은 두꺼비 먹었다고 손 놓으면 이건 진짜 망했지 야 두꺼비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멘탈을 놔버리면 안되는 것이다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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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의 멤버였나 두꺼비가 휴 휴 안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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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우 휴두농 병신 뒤질라고 뒤질래? 과연 깜쳐 이거 다 먹어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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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갓냐? 적갓냐고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 큰일났다 이거 아유 빅토라함급 아닌데 이거 혹시만 여기서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 네 아유 이건 좀 솔직히 너무했다 빅토르가 아아 이거는 빅토르가 크흑 야 뭐하냐 얘들 다 놀았어 아니 자료만 제외해봐 야 그렇다면 자료만 제외해보자 솔직히 카타 한 것도 없던데 야 해봐 뭐 뭐했어 얘들 싹 다 망했네 얘들 진짜 아유 이건 딜이랑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아무 말 못할거야 어? 야 이건 진짜 너희들이 못한거야 너 라인전 쳐발렸어 안 발렸어 리븐 흡